춥다 김정아 고추 반찬 김치 두 번째로 여행했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니가 말려? 손님한테 머리 말리네 손님한테 머리 말리네 이 정도면 머리 날리는건데? 손까지는 잘 마르겠다 손님한테 머리 말리니 머리도 진짜 많네 진짜 너무 잘하네 오늘 온 김에 또 칠라 꼬치 이거 아직 안 치운거야? 머리? 뭐 어디 치고싶다고? 뒷발짝 가까워? 거울 어떻게 해? 아 거기지! 형제 거기지! 바로 여기였지? 어 본거 같아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이 그어야만 해 왜? 머리를 몇시간동안 한거에요 어? 몰랐어요? 내려가야 돼? 내려가야 돼? 여기 에스콜레이터여서 아 계단 싫은데 여기 에스콜레이터 여기 에스콜레이터 뭐지요? 뭐지요? 이렇게 다행이다. 이렇게 찍어야 됐다 그래. 이렇게 왔볼까? 아니 우리 순두부찌개가 같이 놀아 여기 뭘? 흰지, 흰지, 자매 아 귀여워 밥 먹어야 돼 배고파서 우리가 너무 수게바로 와 맛있겠다 나 떡수 시켰어? 네 시켰습니다 자 이제부터 안 잰다 안 잰고 난 다른 거 예? 예 무서운 애네 막다르신데요 막다르시네 좋아요 자작 멋있네요 또 소주 든 줄 알았어 나 떨어져서 색깔이 이러네 나 죽이려고 1대1 1대1이요? 나 조금만 더 타줄래 다시 조금만 막아도 1대1이였는데? 다시 조금만 막아도 1대1이였는데? 언제까지 무서우네요 내가 잘해줘 알지 알지요 짠 짠 짠 오? 이게 되라고? 고기 한 10개밖에 안 남았는데? 고기 한 10개밖에 안 남았는데? 이거 난 밥 안해라 아니 난 밥 안 내야 고통 다 저래 그래? 그러면 여기서 먹고 2차간 얘기 안 해 오우 비계가 너무 맛있어. 전술을 둘이 구웠나 봐 얘. 뭐야? 뭔 소리야? 1대1이요. 1대1이라 할까? 1대1이니까 둘이 구웠지. 1대1 생겨, 이모가. 이거 하나 먹어볼까? 이거 먹을까, 이거 먹을까? 끝. 이거 머랭이죠? 이거 둘 다 완전 간식인데? 이거 머랭이고 이거 안 약해서 먹어보고 싶지? 어, 먹어보고 싶어. 우리 이거 한 개씩만 먹어보자. 어때? 그 친구가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한 개씩만 내가 널 이렇게 나에게 준 거잖아? 허용할게. 알겠지? 오케이. 아, 우주에 너무 맛있다. 맛있어, 이거 맛있어. 넌 꺼내자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소주, 소주. 소주, 소주. 소주, 소주. 네, 널 모르겠어. 소주, 소주. 소주, 소주. 소주, 소주. 소주. 봉지에 소주 많이? 1대1. 무서운 친구. 달달달달. 이러다가 니가 제일 먼저 잔인다고. 야. 꼬끄럽나잉인가? 야. 아, 난 불이야. 난 불이야. 얘를 안 불. 이게 무슨 게. 또 샌청. 아, 얘를 안 불. 샌청. 어우, 샌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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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한테 이렇게. 네. 아까 전에. 먹고 싶어. 착해, 착해. 네. 신는 게 이름나. 배워. 배워. 어? 어? 놀기 전에, 취하기 전에 먼저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은. 엄마가 걱정 안 하잖아. 놀지 마. 네, 어머니. 피신이 왔어. 누구 inverse. ㅠㅠ 저희랑 같이 일곱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일곱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어? 귀신 아파 왜요? 아우 아쉽네 살 안 돼가지고 저희랑 같이 일곱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살 진짜 안 돼 고일 때도 이러고 놀았는데 헬멧냅 허헛 한번 사자 아니 헬멧냅 대게 어떻게 샀어요? 평소 해보신 못했다고, 신기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. 비슷하지? 맞아, 진짜 신기한 게 많아. 우리는 옛날에 공개훈련, 학교훈련을 하면 처음으로 같이 다 하고 생각나는 거예요. 우선은 부산에 이렇게 많은 상태가 되니까 좋아. 아, 참고. 참고. 참고, 참고. 참고, 참고. 참고, 참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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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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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